로우니 야옹이 한테 가봐요 야옹이 먹을거죠 로우니 야옹 와 달라져 가만히 있으라고 로우니가 갇혀요? 로우니 야옹이 줘 로우니야 이쪽에 있다 로우니야 여기 있다 저기 로우니야 야옹이 어디갔어요? 로우니야 야옹이 어디갔어? 이리와 이쪽으로 이리와 여기 있다 로우니 이리와 야옹이 그늘에 있고싶어서 그래 이리와 야옹이 던져줄까? 줘봐 아빠 던져줄게 가만있어 여기있다 노은이가 던져주니까 먹는다 그지 그것도 주고 싶어? 이루어 보세요 이제 간다 놈아 이루와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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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이